꽃게를 확실하게 해체 분해를 했잖아요. 이것은 전복 해체, 먹방, 연수 해물나라 소개, 제 유튜브에 올려줄거에요. 이런걸 보고싶어하는 구독자들이 있어서 한번 먹방을 음식점에, 유명한 음식점들께 소개를 해요.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전복 해체작업이 끝났네요 전복 해체작업 전복을 가장 맛있는 부분도 먹습니다. 전복을 가장 맛있는 부분도 먹습니다. 전복 해체작업 odu доход production organis으실onna 존경 도로 한글자막 by 한효정